네 안녕하세요 홍대왕입니다 여러분들 저의 신곡 답이 없었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시는 시간대에 제가 결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릴거에요 여러분들 자지 말고 기다려요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브랩버스트와 함께하는 이 고요한 아침 여러분 많이 봤어요 홍대왕입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직전에 제가 직접 자꾸 직접 하하하하 하하하하